제2군수지원사령부 내에 위치한 늘푸른 도서관. 군 장병들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2012년 6월에 조성된 병영도서관인데요. 지난 23일 늘푸른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통합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. 그동안 신분의 제한과 장소적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없었던 군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.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대 내에서도 의정부식 공공도서관의 50만 권 이상의 장소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대출할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지식충족 욕구를 채워줄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 장병들이 일과 후 독서 생활을 통해 자기 개발에도 힘을 써 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춘 용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.